국회의사당 앞 트럭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그리고 행정소송 준비 등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수험생들은 요즘 공부에만 전념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사 시험에서 전현직 세무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많이 합격한 게 이상하다며 단체 행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2차 시험 3교시에 치른 세법학 일부 과목인데 사실 1차 시험에서도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무사 준비생들은 지난 5월 실시된 1차 시험에도 미심쩍은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되고 합격률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1차 합격률은 16.64%였습니다. 지난해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물론 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1차에서 비공무원 수험생들이 대거 탈락하자 2차 시험에서 세무 공무원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합격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여기에 2차 세법학에서 과락률이 치솟으면서 이 과목을 면제받은 공무원 출신에게 더욱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관 예우로 국가 자격 시험이 치러지는 게 올바른 것인지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 MZ세대 응시자들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